자, 이 숭아 한 마리. 한 마리 하고 밀치 한 마리야. 으악! 소리 들었어? 깍깍 소리 나는 거? 아, 피 빼는 거예요? 미안하다. 대신 더 맛있게 먹어 줄게. 이야, 저거 선홍색 빛깔 봐. 저거 뭐야, 참치야? 저렇게 보면 소고기 같아. 엄마, 숭어 밤 챙겨주이소. 이게 밤이에요? 네. 우와, 진짜 닭꿍치처럼 생겼어. 약간. 말 그대로 닭처럼 모래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이네. 오늘 이 정도면 지금 급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? 숭어, 숭어의 급으로 봤을 때 최상급이죠. 최상급이에요? 우리가 먹을 복이 있나 봐. 숭어급은 이게 지금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엄청 좋은 거 맞죠?